안녕하세요. 영종도 나이스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약 1년 전쯤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높은마을입니다. 몇몇 원한 물건으로 금액은 5억입니다. 실내부는 주인분이 살고 계셔서 촬영하진 못하였지만 저는 내부를 보았는데요. 상당히 괜찮아서 추천드립니다. 방 3개, 화장실 2개로 이루어진 구성입니다. 높은마을 상충부에 위치하고 있어 조반과 프라이버시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외부도 이쁘게 꾸며보셨고 주차장과 잔딧길 적용도 이뻤습니다.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랜선집 구경 즐거우셨습니까? 매물 접수 환영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영종도 지역 많은 매물 보유하고 있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. 이상 영종도 나이스부동산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